K31 수능 연습입니다. 첫번째 시간인데요. 글의 주제, 요지, 제목을 고르는 첫번째 수능 유형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일단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소셜 체인지, 사회적인 변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인 변화는 happen, 발생합니다. when, 뭐 할 때? groups of citizens, 시민 단체들이 try to, 뭐 뭐 하려고 노력할 때 bring it about, 그 변화를 발생시키려고 노력할 때 steege는 시민, 민간인의 뜻이고 try to, 부정사는 뭐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삼아 뭐 뭐 해보다의 뜻이죠. 여기 bring about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변화를 야기하다, 일으키다의 뜻입니다. bring it about에서 it은 앞에 나오는 소셜 체인지를 가리킵니다. today, 오늘날, such groups, 이러한 단체는 can take on, 뭐뭐를 수행할 수 있다. many tasks, 많은 일들을 once, 한때, performed by governments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take on은 일이나 책임 등을 수행하다는 뜻이고 once는 한때,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perform은 수행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performed, 즉 과거 분사가 된 것은 tasks, 업무는 수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tasks와 performed 사이에 which were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government는 정부 내각이란 뜻이고 these, 이러한 소위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 기구들은 deliver, 제공합니다. social services, 사회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소콜드는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은 말 그대로 non-governmental, 비정부 organization, 기구 비정부 기구인데, 줄여서 NGO, 대문자로 쓰죠. NGO라고 하죠.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deliver는 여기서는 뭐뭐를 제공하다의 뜻으로 provide, p-r-o-v-i-d-e의 뜻이지만 전달하다, 출산하다, 구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they are active in 그들은 뭐뭐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various areas, 다양한 영역에서 from law, 법률에서 to medicine,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be active in은 뭐뭐로에서 활동 중이다의 뜻이고 area는 지역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야, 영역이란 뜻이 되고요. medicine은 의학이란 뜻도 있고 약이란 뜻도 있습니다. they watch, 그들은 감시한다 and, 그리고 influence, 뭐뭐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what governments do, 정부가 하는 것에 at home, 국내에서나 or abroad, 혹은 해외에서 하는 일에 watch는 단순히 뭐뭐보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감시하다가 좋겠고요. influence는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명사면 영향이란 뜻이 되고 what governments do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뭐뭐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at home은 국내란 뜻이 되고 abroad는 해외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what is more, 게다가 they open the walk, 그들은 종종 일합니다. better than government, 정부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여기 what is more는 게다가 더군다나의 의미로 besides, b-e-s-i-d-e-s와 같은 뜻입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they are able to 그들이 뭐뭐할 수 있기 때문인데 use people,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rom all walks of life 모든 분야 출신의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work이 중요한데요. work은 여기서는 직업이나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온갖 분야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기를 살펴볼까요? 1번 사회 변혁의 필요성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제는 아닙니다. 2번 민관협력 방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번 정부기구의 비효율성 본문에서 NGO가 정부보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정부기구가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4번 비정부기구의 긍정적인 역할 이것이 정답입니다. 5번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대립 이런 말은 없죠. 정답은 간단히 4번 비정부기구의 긍정적 역할이 되겠습니다. 2번도 역시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2번 비정부기구의 긍정적 역할을 It gave him the idea of the pendulum swinging to and fro as a means of measuring the passage of time. Watt was relaxing in the kitchen when he saw steam lifting the top of the tea kettle and conceived of the idea of a steam engine. Many times we will get more and better ideas in a couple of hours of creative loafing than in eight hours at a desk. 잘 들었죠? 이번 독해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The subconscious mind is 잠재된 의식은 즉 잠재된 정신은 The fireless cooker 불이 없는 요리기구입니다. Where 그 요리기구 속에서 Our ideas 우리 생각들이 Simer 끓습니다. While we are laughing 우리가 빈둥거리는 동안에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의 이런 뜻이고 Fireless는 Fire에 L-E-S-S가 붙었으니까 불이 없는 불꽃 없는 이런 뜻이고 Cooker는 요리사란 뜻이 절대 아니죠? 요리사는 Cook C-O-O-K이고 Cooker는 조리기구를 말합니다. Simer는 자동사로 끓다 이런 뜻이 되고요. Loaf가 가장 중요합니다. Loaf는 일해야 될 시간에 빈둥거리면서 놀고 지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지고 있죠. 우리가 Loaf 빈둥거리는 동안에도 우리 Subconscious Mind 잠재의식 속에서는 솥에서 음식이 끓듯이 아이디어가 끓고 있다.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구체적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Newton was laughing Newton은 빈둥거리고 있었다. When 뭐 할 때 He saw an apple 사과 하나가 Fall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And 그리고 He'd open the idea 그는 뭐뭐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Of gravity 중력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자, So의 동그라미 Fall의 동그라미 앞에서 배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바로 나옵니다. 힛어포는 아이디어 등이 떠오르다 생각나다의 의미가 되고요. Gravity는 중력이란 뜻입니다. While finding 뭐뭐를 찾고 있는 동안에 Peace for his soul 그의 영혼의 평온함 즉 평화를 찾고 있는 동안에 Galileo watched Galileo는 보았다. The great swimming lamp 흔들리는 큰 램프를 보았다. While finding 에서 그 사이에 He was 정도가 생략된 것을 보면 되겠고요. Peace for his soul의 의미는 앞에 나온 Love 빈둥거리다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wing은 동사로 흔들리다. 명사를 쓰이면 그네란 뜻도 있죠. It gave him 그 흔들리는 램프가 그에게 주었다. The idea of the pendulum 진자에 대한 생각을 Swinging To and fro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진자 As a means of 뭐뭐의 수단으로서 Measuring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진자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펜줄럼은 시계의 진자 혹은 추를 말합니다. To and fro는 이리저리로 앞뒤로 이런 뜻이고요. 민즈는 전에 배웠던 바와 같이 방법, 수단의 뜻을 가집니다. Measure는 머무를 재다 측정하다 Passage는 동사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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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온 것이니까 시간의 흐름 경과를 말합니다. What was relaxing? What는 쉬고 있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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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He saw 보았다. 또 나왔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부어로 현재 분사형이 나왔죠. 스팀, 증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능동으로 lifting, 현재 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conceive of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내다 이 뜻이고요. 정리합니다. what가 부엌에서 쉬다가 스팀 엔진, 증기기간에 대한 착상을 떠올렸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 we will get,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More and better ideas, 더 많고 더 좋은 생각들을 In a couple of hours, 두어 시간 동안에 Of creative laughing, 창조적으로 빈둥거리는 즉 창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두어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Then, 뭐보다? In eight hours at a desk, 책상에서 8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A couple of는 한 쌍의 뭐뭐, 두 개의 뭐뭐 이런 뜻이고요. Creative는 형용사로 창조적인 그래서 동사 create, C-R-E-A-T-E 창조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휴식 없이 8시간을 연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creative laughing, 창조적으로 쉬면서 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착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답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죠. 4번, 휴식의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지나 주제나 거의 차이가 없는 말이죠. 그럼 들어볼까요? No. 3 The hot deserts of the world serve many useful purposes. Indeed, they serve so many purposes that you could say they are absolutely necessary to the good of mankind. If nature had not created the hot deserts, man might have had to do so. The Sahara and other large deserts are a source of dry air for other parts of the world. Were there no Sahara's, the moist areas of the world would be even moister than they are. In summer, we would spend most of our time sweating. In winter, there would be more mist or fog. The hot deserts of the world 세계의 더운 사막들은 serve, 뭐뭐에 도움이 된다. Many useful purposes, 많은 유용한 목적 혹은 용도에 도움이 된다. desert라고 발음이 나서 사막, 황려의 뜻이 되고요. desert라고 발음이 되면 저버리다, 버리다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식이라고 알고 있는 desert는 d-e-s-s-e-r-t가 되죠. serve는 뭐뭐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고 봉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purpose는 목적, 용도의 뜻이 되는 거죠. 즉, 사막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Indeed, 사실, they serve so many purposes. 사막들은 너무 많은 용도에 도움이 되어 that 그 결과 You could say, 당신은 뭐뭐라고 해도 좋다. They are absolutely necessary. 그 사막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o the good of mankind. 인류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도 좋다. 이런 해석입니다. so의 동그라미, that의 동그라미. 그러면 너무 뭐뭐로 해서 그 결과 that 이해하다. 이런 구문이 되는 거죠. Indeed는 정말로, 실제로 이런 뜻이고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good은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죠. 명사로서 이익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If 만약에 nature had not created, 자연이 뭐뭐를 만들지 않았다면, the hot desert, 더운 사막을 만들지 않았다면, man might have had to do so. 인간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랐다. If had created, 그 다음에 뒤에 might have had,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create는 만들다, 창조하다, 타동사로 쓰인 것이고요. 정리하면, 만약에 사막이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만들어야 했을 정도로 사막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Sahara, 사하라 사막과, and other large deserts, 다른 거대한 사막들은, are a source of, 뭐뭐의 근원이다. Dry air, 건조한 공기의 근원이죠. For other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부분을 위한 건조한 공기의 근원이 바로 사막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Sahara, Sahara는 사하라 사막을 말하고요. Source는 원천, 근원이란 뜻입니다. What do you know, Sahara? 만약 사하라 같은 사막이 없다면, the moist areas of the world, 세계의 습한 지역들이, would be, 뭐뭐해질 것이다. even moisture, 훨씬 더 축축해질 것이다. than they are, 현재 축축한 것보다. 이런 표현이죠. Sahara에 S가 붙었습니다. 사하라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하라 같은 사막들, 이런 뜻이고요. What do you know, Sahara?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if there were no soheras, 이런 뜻이었는데, if가 생략이 되면서, 동사 주어 어순으로 문장이 도치된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인지는 뒤에, would be를 살펴봐도 알 수 있죠. even moisture에서, even은 비교급인 moisture를 수식하여, 훨씬, 이런 뜻입니다. moist는 축축한, 습한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죠. 만약에, 사하라 같은 사막들이 없다면, 세상이 습한 지역이, would be even moisture, 훨씬 더 축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summer, 여름에, we would spend, 우리는 보낼 것이다. most of our time,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sweating, 땀을 흘리면서 보낼 것이다. spend의 동그라미, sweating의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most of our time의 밑줄 긋고, 시간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spend 시간 ing가 됩니다. 시간을 ing 하는데 쓰다, 이런 해석이 되죠. would spend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 문장에, what there knows a hell as에 걸리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막이 없다면, 여름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sweating, 땀을 흘리면서 보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된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개가 많을텐데, 이런 표현이 되겠죠. 계속, 만약에, 사하라 같은 사막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ist는, fog에 비해, 옅은 안개를 의미하고, fog은 좀 더 짙은 안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사막이 절대적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건조한 사막은, 지구 생태 환경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4번입니다. 한번 듣고 해석해보죠. 이번 것은 제목을 묻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There are, 뭐뭐가 있다. Many essentials of life. 많은 인생의 본질들이 있다. That, 그 본질들을, We take for granted.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Essential은 명사로, 본질적인 것. 형용사로 쓰이면, 본질적인, 필수적인이란 뜻이고요. Take, 뭐뭐, for granted의 별표. Take for granted는,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군문이, Take it for granted that 주어동사,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는, many essentials of life, 인생의 본질들이 있다. Our families, 우리 가족들, and, 그리고, Continuing good health, 지속적이고 좋은 건강이, are not questioned, 의심받지 않는다. Continuing은, 동사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의, I-N-G를 붙인 거니까, 지속되는, 영구적인, 이런 뜻이 되고요. Question은, 동사로서 의심하다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Essentials of life에, 의심할 바 없이, Our family, 우리 가족이나, Continuing good health, 지속적인 건강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입은, 심지어, Food and shelter, 음식이나 집도, 아, Really, 좀처럼 뭐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Cause of, 뭐뭐의 원인, Troubling thought, 근심스러운 생각의 원인이 아니다. Shelter는 집을 말하고, Real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Cause는, 명사로서 원인, 이유란 뜻입니다. Troubling은, 괴롭히는, 걱정시키는, 이런 의미로, Troubling은, T-R-O-U-B-L-E, 근심시키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Food and shelter, 음식이나 집도,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Essentials of life, 생활의 필수 조건, 생활의 필수 본질에, 든다는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If most teenager, 만약, 대다수의 10대들이, What asked to, 뭐뭐, 하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List of one or two things, 한두 가지의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보라고, 요구를 받는다면, Most important to their happiness, 그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High on the list, 리스트 위에 있는 것, 즉, 리스트 상위에 있는 것이, Would be friends, 친구나, or friendship, 우정이 될 것이다. However는 접속사로, 그러나 하지만의 뜻이고요, If most teenager were, 그 다음에 뒤에, Would be, 같이 보니까, 가전법 과거 문장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텐데, 요런 해석이 되는 거죠. Most teenagers were asked to the list에서, 요거는, Ask 사람 투부정사, A에게 투부정사하기를, 요구하다를, 수동태로 바꾼 것입니다. 리스트는, 타동사로, 목록을 만들다, 목록에 기입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Most important to their happiness, 는, things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만약, 10대들에게, 인생의 본질들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10대들이, 친구나 우정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Life, 인생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Would lose, 잃을 것이다. It's sparkle, 인생의 광채와, and vitality, 생기를 잃는 것 같을 것이다. If friends, 만약에 친구가, were not pleasant, 없다면, 요런 표현이죠. 해석상, So they seem to feel, 같은 삽입구는, 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10대들에게는 인생이 재미없다, 요런 해석이 되죠. 역시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Would lose, if war, 요런 것만 살펴보다 알 수 있죠. Sparkle은, 광채, 섬광, vitality는, 명사로 활기, 생기란 뜻이고, 형용사는 vital, vital, V-I-T-A-L을 쓰면 되겠고요. Pleasant는 여기서는, 존재하는, 현존하는의 뜻입니다. 하지만 명사 앞에서는, 현재의, 요런 뜻도 있죠. This intense need for, 뭐뭐에 대한, 이렇게 강렬한 욕구는, Being part of a group, 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은 욕구, or, 혹은, Being accepted by one's peers,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강렬한 욕구는, Lesson, 줄어듭니다. With maturity, 성숙함에 따라. Intense는 강렬한, 격렬한의 의미이고, Need for moment은, 뭐뭐에 대한 욕구, 요구, 필요의 뜻입니다.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D-F-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것입니다. Accept는 인정하다, Peer는 동년배, 친구를 얘기하고요. Less는, 양이나 중요성이, 줄다, 요런 표현이 되고, maturity는, 명사로 성숙, 원숙의 의미가 돼서, With maturity는, 성숙함에 따라, 나이가 듬에 따라, 요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With maturity, 성숙해지면, 친구나 우정에 대한, Intense need, 강한 욕구가, Lesson, 줄어든다, 요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Many essentials of life, 인생의 많은 본질들, 꼭 필요한 것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죠. 2번, The need for friends among adolescents, 사춘기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친구에 대한 욕구, Adolescent는, 사춘기 청소년을 말합니다. 3번,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health, 가족이나 건강의 중요성. 4번, The importance of unchanging friendship, 변하지 않는 우정의 중요성. 5번, The source of happiness, 행복의 군환.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주로 얘기한 게, 인생의 본질들을 나열하다가, 10대들은 이렇다라는 표현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2장에서 뵙겠습니다. 2장에서 뵙겠습니다. 2장에서 뵙겠습니다. 2장에서 뵙겠습니다. 2장에서 뵙겠습니다. 3장에서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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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